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지 말씀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내일 6월 19일 날은 독립기념일 연방 공휴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휴장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중시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루만 휴식을 좀 취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수식을 취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얻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목요일 날 다시 정상적인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중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500 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빈비지닷컴에서 제공하는 S&P500의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까지는 헬스케어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컨슈머 시크니칼이라고 부르는 경기순환주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미 소비재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헬스케어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테크주는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있고 이쪽에도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테크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첫 번째 테크놀로지 섹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죠. 디즈니도 이쪽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슈머 시크니칼.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경기를 타는 이미 소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소비자 안에는 테슬라랑 아마존이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도 이제 테크주로 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의 형방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68% 떨어지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녹색을 보이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간만에 시장폭도 괜찮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아 보이는 건전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 존스는 0.4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0.77% 올라갔습니다. 나수닥은 0.95%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어제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5,686에 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힘을 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부분은요. 지금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요. 증시에 힘을 더해주는 두 가지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골드만싹스입니다. S&P500의 연말 목표치를 5,600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한 기관은 에버코죠. 에버코 ISI가 S&P500의 연말 전망치를 무려 6,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0% 넘게 달릴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기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지세를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6.15%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고릴라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90, 브로드컴이 5.41% 올라가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템이 플러스 5.41, 테슬라가 5.30% 올라가면서 추세가 좋아졌고요. SMCI 플러스 5.0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4.58, 펠로톤 플러스 3.67, 루시드 플러스 3.57, 레모네이드 플러스 3.55, 아리스타 네트워크이 3.53%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14.59%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42% 폭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DJT가 마이너스 6.29%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5.11, 펄스 솔라가 4.49% 떨어지면서 최근에 주가 이름이 좋지 않고요. 솔라 엣지 마이너스 4.09, 파가야 테크놀리지 마이너스 3.87,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리지 마이너스 3.56, 오픈도 마이너스 3.40,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3.16, TMF는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입니다. 3.12% 하락했는데요. 어제 오래간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죠. 따라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3.03%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퍼가 2.79% 떨어지면서 미국의 주식 상승 추세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8종목이 상승 추세를 지켜냈는데요. 팔란티어가 6.15%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SMCI가 추가적으로 5.08% 상승하면서 1주간 12.78%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플러스 4.58%로 좋았고요. TSMC도 2.74%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31, 우버 플러스 0.61, 아마존 플러스 0.2, 인피니온이 0.20% 상승했고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65,770에 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0.68% 하락했습니다. 벌티브 홀딩즈 2.08% 하락하면서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고요. 펄솔라 역시도 4.49% 급락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앞에서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다. 곧 있으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 미국 증시에는 또 다른 격언이 하나 있죠. 이 격언에 따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달리고 있지만 정작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요.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미국 증시에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곧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어떠한 통계가 잡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만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S&P500의 하락은 금리 완화 사이클이 시작될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하락장을 보면요. 금리 완화가 사이클이 시작될 때 일치한다. 굉장히 좋지 않은 통계가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인베스먼트 인스튜트 WFII에서 일하고 있는 투자전략 분석가 오스틴 피클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S&P500의 수익률과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 저점까지의 일수를 도표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통계에 따라면요. 1974년 이후에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250일 동안 지수의 평균 하락폭이 약 20%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주시장의 확실한 상승신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통계로 내는 것은요. 떨어졌을 때만 모아서 한정해서 통계를 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에브리지가 한 20%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1981년도 에브리지 정도.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2007년에 무려 55%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된 시기고요. 그리고 2001년에도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때는 닷컴 버블의 붕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합쳐서 평균이 20%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턴 피클은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의 근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면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전술적 기간 동안 주식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긍정적이다. 굉장히 굿뉴스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주식이 좋은 성과를 거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요. 경제가 리셉션으로 빠져들 때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리셉션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거시적 요인이나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다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주식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20% 정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지난 5차례의 금리 동결 기간 동안 S&P500 지수의 수익률이 20%에 가까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달렸다는 거죠. S&P500 지수는 2024년에만 약 14%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의 불확실한 경로를 포함한 역풍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수익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WFII의 2024년 연말 목표치는 5100에서 5300입니다. 그 얘기는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둔화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견고한 경제 성장이 수익 성장과 새로운 주식 랠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5년에 연말이 되면 S&P500이 5600에서 5800까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통계의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눴죠. 첫 번째는 소프트랜딩입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 없이 경기가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 잡힌다. 이런 경우에는요. 과거 통계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15% 이상 1년 후에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에브리지를 보시면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1년간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통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4년에 한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은 거죠. 따라서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쪽이든 금리가 하락하면 특히 미래 수익에 의존하는 성장기업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주,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2019년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약 3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등급 채권은 9%라는 견주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만약에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연착륙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는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5% 상승한 것으로 긍정적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하에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은지 세 가지의 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채권 투자에 대한 애정을 되살려라. 따라서 채권 투자를 고려해라.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너무 많은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잠자적인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대신 채권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괜찮은 채권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때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미하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에는 채권의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차액 실현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채권에서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배당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흥국 주식과 같은 더 위험한 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미국 달라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함께 하락할 겁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에 몰려있던 투자 자금이 드디어 미국 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 경제와 주식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를 제외하면 그렇다 할 글로벌 시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부동산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국도 좋은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요. 일본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주춤합니다. 한국 역시도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가 건강하지 못한 추세가 발견된다. 따라서 미국 외에는 그렇다 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굳이 하나를 찾자면 인도가 그나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미국에서는 소용주, 가치주, 리츠, 리츠라는 것이 이제 배당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품질 기술주, 하이힐드 채권 등의 후발 주자가 2024년에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주식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좀 모험을 해야 되는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시장의 견고한 랠리의 지속성을 의심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달려왔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도 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머물러야 된다. 이러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은요. 약 6조 달러의 현금을 머니마켓과 단기 상품에 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차입비용이 하락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들의 수익률도 그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요. 6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과 기타 고위험 투자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3년 그리고 2024년 계속해서 테크주 위주로 주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역대 최고치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이 좋은 추세를 보이면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한 주식시장에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들 너무 많다는 거죠. 무려 6조 달러의 현금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6조 달러 중에 상당한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지금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 그리고 단기 채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앞에서 추천됐던 투자처에 대한 모멘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NDA라는 ETF입니다. 이거는 iShares MSCI 인디아 ETF, 따라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다. 대표적인 거죠. 지금 현재 퀀트레이팅이 괜찮습니다. 4.26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보시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는 바이 의견을 주면서 비교적 좋은 모멘텀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M 인데요. 이거는 소형주가 몰려있는 S&P 6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러셀 2000이 있는데요. 러셀 2000은 한 가지의 악재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리지가 조만간 지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없는 S&P 6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내용을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자, SPS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S&P 600 스몰 캡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 18일 현재, 퀀트 레이팅은 굉장히 낮습니다. 1.66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멘텀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소형주가 장기간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면서 퀀트 스코어는 굉장히 낮습니다. 모멘텀도 좋지 않겠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2가지는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5가지만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톱니가 주장하는 소형주의 랠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너무나 약한 사항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입니다.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과 2022년 10월만 해도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분할 전 가격으로 한 110에서 12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대 1 분할을 했기 때문에 11달러에서 12달러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주가는 무려 130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한 12배, 13배 정도 오른 거죠. 따라서 굉장하다. 템백으로 훨씬 더 넘어서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도모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달 수 있다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드디어 160달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 전 가격으로 1600이잖아요. 바로 얼마 전이죠. 몇 개월 전만 해도 1000달러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1600이라는 이러한 목표 주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굉장한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랠리로 인해서 주요 테크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테크 ETF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100억 달러 이상 인수하는 동시에 애플 주식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테크놀리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네임은 XLK이고요. 이와 같은 ETF들이 추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테크놀리지 셀렉트 섹터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가 지난 금요일 종가에 조정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곧 재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ETF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리발란싱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종목을 바꾸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러한 시가총액을 반영하는 재조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수의 최상위 종목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 3등이 애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선이 없다면요. 세 종목 모두 지수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지수 분산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펀드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의 누적 비중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요. 전체 비중, 따라서 ETF의 비중 중에 21%를 차지하게 되고요. 애플은 약 4.5%로 그 비중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덱스 규칙에 따라서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손해를 봤었거든요. 비중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됐었는데 이제는 가중치에서 역전이 되어버렸다. 애플이 오히려 떨어지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6월 1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인덱스 펀드 XLK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6% 그리고 애플도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중이 앞으로 변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1%, 엔비디아가 21%, 그리고 애플은 4.5%로 갑자기 확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XLK의 운용 자산이 약 710억 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펀드에서 15%가 지금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억 달러 이상에 해당이 된다.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KLX의 큰 변화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도 특히 시장의 좁은 부분에 투자 자금이 집중되고요.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펀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을 결정하기 위해 유동성 조정 계산을 사용하는 S&P 다우전스 인덱스의 테크놀로지 실렉트 섹터 인덱스를 따르고요. 리발란싱은 이번 주말에 공식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부터 엔비디아에 들어오는 자금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기사는 한 가지의 ETF의 경우죠. 하지만 시장에는 이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 주식을 추종하는 ETF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ETF들 모두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주식의 모멘텀 그리고 펀드멘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이팅으로 들어와서 퀀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3.49에 머물러 있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F까지 떨어져 있죠.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왜냐하면 성장성도 A+, 프로피태빌리티, 수익성도 A+, 모멘텀도 A+,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향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학점을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워드 PER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가오는 미래,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54.26배를 형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몇 개월 전보다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평균이 62.95배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PEG입니다. PE레이셔를 성장률, G로 나눈 거죠. 보시면 1.58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 역시도 몇 개월 전에는 1.0 근처에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과거 5년 평균은 2.14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간 주가가 신나게 달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에는 변화가 없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튼튼한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5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사실 매도 의견을 주는 모멘텀 지표는 거의 없었거든요. 따라서 단기간에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역시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것이 문제입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 우리가 RSI라고 부르는 거죠. RSI 지수가 지금 78.72를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70을 넘어가면 과 매수된 상황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최근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회복세를 보여준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가 5.3%나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만한 호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4는 장대할 것이다. 이러한 트윗을 날렸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X에서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4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장대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고요. 영어로는 Epic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플랜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준 거죠. 마스터 플랜은 지난 18년 동안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 논리의 핵심 요소였다고 이해가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어떤 플랜이 발표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공개됐던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1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급 완전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만들어서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요. 두번째로 그 수익으로 저렴한 전기 자동차 모델 S와 X를 만들고 세번째 그 돈으로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 모델 3와 Y를 개발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는요. 태양광 발전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솔라 시티를 인수하는 것. 따라서 첫번째 마스터 플랜 1은 대부분 다 실현됐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실행 모습을 보여줬죠.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수직적인 통합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두번째 계획은 201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마스터 플랜 2구요. 첫번째로 솔라 시티의 에너지 생산과 저장을 테슬라에 통합하구요. 두번째로 주요 육상 운송수단 즉 승용차에 만족하지 않고 트럭이라던지 버스로 확장을 하구요. 세번째로 수동 운전보다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네번째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돈을 벌 수 있게 할 것이다. 테슬라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로보택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을 통합하는 단일 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2016년에 제시된 대부분의 목표 역시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다음에는 2023년에 공개된 마스터 플랜 3구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첫번째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극적인 규모로 확장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확장을 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두번째로 완전자율주행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급 AI 기능을 개발하고요. 세번째로 난방산업공정 및 장거리 대형 운송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일단 극적인 규모 확장은 어느정도 포기를 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현재 2천만대를 판매하겠다. 이러한 장대한 꿈은 조금 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대신에 이제 완전자율주행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마스터 플랜 4에는요. 완전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핵심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테슬라 로봇에 대한 정보를 아마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업데이트를 살펴보시죠.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두 가지만이 매도를 추정하고 있구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10일 입형선, 20일, 30일, 50일 입형선까지 모두 제꼈거든요. 따라서 100일 입형선까지도 지금 점령을 했구요. 남아있는 것은 200일입니다. 만약에 200일 입형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구요. 현재 200일 입형선은 197에서 208달러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달러의 선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 주가 흐름도 좋았죠. 오래간만에 6%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2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스는 매수 등급, 그리고 2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팔란티어에 대한 새로운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셉보노입니다. 조셉보노의 성적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8883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59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위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레이스는 61%입니다. 그리고 에브리지 리터는 과거 1년간 10.3%를 마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조셉보노의 의견에 따르면요. 팔란티어가 오랫동안 미국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켜왔다.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상업 부분으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셉보노는요. 2023년 팔란티어 매출의 55%가 정부 사업에서 발생했고요. 나머지 45%만이 상업 부문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했고요. 이 중에서 38%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불과 2023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작년까지도 매출의 55%니까 반 이상이 정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팔란티어는요. 정부 사업 부분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업 사업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정부 비즈니스 말고 상업 부분, 즉 민간 부분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노는요. 다른 엠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와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새로운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사실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나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간 그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소프트웨어를 맞춤용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세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트캠프라는 새로운 세일즈 툴이 발견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팔란티어에 대한 아고스의 장기 투자 등급도 매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1년을 봐도 그렇고 먼 미래를 봐도 팔란티어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주가는 변동성이 높고요.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 멀티플로 봤을 때 PER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는 팔란티어를 매우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는 하나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시장에 뿌리면서 저가에 판매를 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잖아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그 부분이 아니죠. 하나하나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맞춤형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맞춤형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일종의 템플렛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간과 노력과 이러한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효율성이 극대화되겠다.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회사의 지난 1년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해왔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성하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아구스는요. 팔란티어의 2024년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순이익 EPS 추정치를요. 0.33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2025년 예상치를 0.4달러로 설정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EPS를 0.4달러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아까 목표 주가가 29달러였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여기 실적이 나와 있죠. 29달러를 0.4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9달러 나누기 0.4를 하게 되면요. 72.5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지금 팔란티어가 2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적은 0.4달러로 계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0.4달러를 EPS로 만들어내게 되면요. 시장의 멀티플이 72.5를 부여하면서 주가가 29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평가할 때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 두 번째는 펀드멘탈, 세 번째는 모멘텀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펀드멘탈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벨리션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모멘텀 역시도 강력한 모습을 지켜내야만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지금 현재 모멘텀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드 의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 PER이 152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기사에 따르면 이 152배가 72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모멘텀을 봐야겠죠.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모멘텀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7가지의 모멘텀 지표는요.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팔란티어의 못지않은 모멘텀을 자랑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TSMC입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이 훌륭한 TSMC의 또 다른 긍정적인 뉴스가 발견이 되는데요.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TSMC는 3나노 칩 가격을 5% 이상 인상할 계획이고요. 첨단 패키지 가격은 내년에 10%에서 20% 인상될 것이다. 굉장한 뉴스가 트렌드포스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제품군에는요. N3, N3E, N3P, N3X 및 N3A가 포함된다. 따라서 3나노 안에만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기본형이 N3인데요. 기존의 N3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게 N3E고요. N3E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양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N3랑 N3E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나노 기술은요. AI 가속기라든지 하이엔드 스마트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AI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3나노가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N3P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6년까지 노발장치라든지 소비자 제품, 기지국 및 네트워킹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류가 될 것이 바로 N3P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N3X와 N3A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자동차 고객서를 위해서 맞춤 제작됐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테크놀지가 발전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모두 TSMC의 칩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동한 지 1년이 지난 TSMC의 주난 지역에 있는 첨단 패키징 공장 AP6가 나오는데요. 장비가 최근에 이 AP6 안에 있는 AP6C 시설로 이전이 되면서 대만 최대의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줄여서 코어스 기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지다 공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고서는 업계 소식통을 통해서 3분기에는 코어스 월 생산 능력이 기존에 17,000개에서 33,000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NVIDIA GPU는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GPU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GPU가 부족한 이유는 GPU를 패키징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코어스 생산 능력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어서 못 파는 것이 바로 NVIDIA GPU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코어스 즉 패키징 생산 능력이 두 배 가까이 늘게 되면요. 엄청난 생산의 능력이 환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GPU도 그렇고 TSMC의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은 부족하고요. 주요 고객인 NVIDIA의 수요가 가장 많아 전체 용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MD가 뒤를 잇고 있고요. 거기에 브로드컴, 아마존, 마벨 테크놀지 같은 기업들 역시도 첨단 패키징 공정 사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는요. 계속해서 고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총 마진이 약 80%에 달하는 NVIDIA는요. 더 많은 첨단 패키징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TSMC가 이 패키징 가격을 20% 넘게 올리더라도 NVIDIA는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이죠. 3nm 및 5nm 공정 기술에 대한 가격도 조정될 것이다. 2024년 하반기에 3nm 주문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요. 2025년까지 가동률이 거의 최대 농량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계속해서 풀로 가동을 해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따라서 가격을 올려도요. 지금 판매량에서 결코 판매량이 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TSMC는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판매대에는 판매량도 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도 올리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오래간만에 TSMC의 펀드멘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펀드멘탈을 가진 기업이죠. 퀀트 스코어가 5점 만점에 4.92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만 D로 떨어져 있고요. 성장률은 B플러스, 수익성은 A플러스, 모멘텀 A플러스,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전망 C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겠죠. 자, PER을 forward로 보시면 27.18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7배 올라가 있는 거죠. 과거 5년의 평균은 21.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TSMC의 주식은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PE 레이셔라는 것은요. 어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을 어닝으로 나누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TSMC의 어닝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요. 가면 갈수록 PER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장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 1.14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TSMC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다. TSMC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두 번째 펀드멘탈, 세 번째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울러서 남을 할 데가 없는 완벽한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미국 주식은 문을 닫고요. 저도 그걸 핑계 삼아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